질문은 무엇을 도와줍니다. 우와, 선물받은 기분입니다. 러우수 디 임팩트샷 로스프 앰플입니다. 200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이고요. 다마스크, 장미, 캘러스, 배양주출물 40%가 함유되어 있는 앰플입니다. 짠! 아이고 이쁘다! 이건 묽은 제형입니다. 음! 음! 향기가 너무 은은하게 좋은 향기가 나네요. 촉촉하고 매끈매끈하고 너무 좋은데요? 어제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묻는다. 메타뷰티를 향한 첫걸음 임팩트샷 로즈풀 시리즈입니다. 강렬한 태양과 모래바람 거센 초원에서 자생하는 다마스크 장미의 생명력, 다마스크 장미 켈러스를 배양 추출해 얻은 피부 유효성분으로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 보습효과, 잔주름 걱정없이 매끈한 주름 개선효과, 투명하고 맑은 미백효과,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메타뷰티 효과를 경험하세요. 이렇게 콩비토 플라센타 추출물 5가지 벱타이드 23가지 식물 추출물, 그리고 유효성분 15가지가 없고 저작업 테스트를 완료한 임팩트샷 로즈풀 샘플입니다. 촉촉한 기분. отましょう. 뉴욕 축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